안녕하세요. 박실장입니다. 지금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나왔는데요. 여기는 마닐라베이 근처고요. 근데 차가 이렇게 없는 적은 제가 필리핀 거의 7,8년 살고 있는데 처음이네요. 안 그렇습니까, 다니엘씨? 차가 없지요? 네. 예. 의인 기사 리차드씨고요. 네. 네. 지금 싼까나? 다 싸요? 예. 다. 저희는 지금 한국 식당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차가 정말 하나도 없네요. 지금 고가 올라가고 있고요. 예전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식당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 문을 다 닫고 없는 상태입니다. 네. 스타러시티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